역대하 11장 루호부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루호부함에게 돌리려 하더니 요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루호부함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요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야만 하는 것이라 하셨다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요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유로부함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루호부함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업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베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두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야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업들이라 루호부함이 그 방비하는 성업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업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루호부함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루호부함에게 돌아오되 레위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부함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부함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신이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루호부함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루호부함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라스를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라스는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하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몬을 낳았더라 루호부함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건드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하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루호부함은 마하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루호부함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성읍에 흩어generation